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작정파 하마스 간에 이어진 전쟁에서 미국 시민 포함의 인질 50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전쟁 46일 만에 양측이 나흘간의 일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비록 일시적이지만 휴전 합의에 전 세계 각국이 반기는 가운데 여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자세 변화가 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인사이드 뉴스의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불과 며칠 전까지 휴전 가능성을 일축하며 가자지국 지상전 규모를 확대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휴전 합의는 전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태 초기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 지지 방침을 밝혔던 미국은 가자지군의 민간인들 인명피해 급증으로 국제사회 비판이 커지자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자제해달라는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지난 3일 이스라엘을 찾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통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인도적 차원의 일시적 교전 중단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블링컨 장관을 만난 뒤 우리 인질들의 귀환을 포함하지 않는 일, 일시적인 휴전을 거부한다고 선을 그으며 미국을 머스크하게 됐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그 이후에도 휴전이라는 단어에 대해 사전에서 완전히 삭제된다며 강경 일변도였는데요. 이에 대해 조 바윤 대통령이 직접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강한 것입니다. 바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전술적인 교전 중지 가능성을 거론했고, 지난 9일에는 이스라엘이 매일 4시간 교전 중단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됐습니다. 결국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어제 협상과 관련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사정 변경을 예고했고 곧이어 강요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구급화 장관들의 반대 가능성이 마지막 걸림돌로 떠오르자 미국은 역시 막판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미국은 인질 석방 규모를 늘리는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채찍과 당군으로 설득한 셈이 된 것입니다. 저지됐던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변화는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승리가 거의 확실해진 가운데 가자지군의 민간인 사망자가 크게 늘어 미국 내 안팎의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모습을 보입니다. 유엔 집계를 보면 우크라이나에선 전쟁 발발로 지난 1년 9개월 만에 민간인 사망자가 마녀명이 넘어섰지만 이곳 가자지구에선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게 민간인 사망자가 마녀명이 넘은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민간인 사망자 급증해 서방 각국 외교당부터 바이든 대통령에게 군사작전을 완화하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하라는 전세계 각국의 요구에 이어 미국 내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 내 직원 스웨게명조차 이스라엘 지지정책에 항의하는 소환에 서명하는 등 국내 반발까지 커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국 정치센터 토머스 기프트 국장은 백악관의 언어와 정책은 의심할 바 없이 국내 정치적 고려에 따라 형성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전략적 방향을 맞추는 동시에 미국 내 진보파에 커지는 휴전 요구 목소리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T 업계를 뜨겁게 닮았던 생성형 인공지능 AI 최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만이 이사로에 의해 해임된 지 닷새 만에 결국 오픈 AI 이사 최고 기획자로 다시금 복귀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오픈 AI의 49% 지분을 가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영향력은 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픈 AI 사는 올트만의 CEO 복귀와 또 그를 내쫓았던 이사회 일부 재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픈 AI의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올트만을 영입하겠다고 힘을 실어줬고 다른 투자자와 직원들 또한 그의 복귀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자 결국 이사회가 백기를 든 것입니다. 올트만의 복귀와 함께 이사회는 올트만과 함께 잠시 퇴사했던 브릭텔러 전 세일스포스 공동 CEO가 새로이 의장으로 합류했고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도 가세했습니다. 올트만 복귀를 막판까지 반대했던 소셜 지식공유 플랫폼 커라의 CEO인 에덴 디엔젤로는 유임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오픈 AI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 연예은행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 올트만은 자신의 X계정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사 CEO의 지원으로 오픈 AI로 다시금 돌아오게 됐다며 MS와 공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나가기를 고대한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나델라 CEO도 트위트 그를 통해 올트만 그레고와 대화한 끝에 그들이 오픈 AI에서 수행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앞으로 강력한 협력관계를 통해 차세대 AI의 가치를 전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AI 개발과 상용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간의 명령이나 도움 없이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학습하는 범위형 AI가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을 우려한 일부 이사진들이 이처럼 올트만의 해임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사태로 인해 올트만이 개편된 이사회의 지지를 얻고 자신의 비전은 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올트만 CEO는 AI를 보다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보다 강력한 AI 모델 개발과 상용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에는 AI의 빠른 발전과 또 윤리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러 노력해온 AI 스타트업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는 시사 주간지의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AI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기존 이사회와 또 AI의 잠재력을 강조하는 올트만 CEO가 충돌한 이번 사건처럼 다른 기업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위원들이 지난 11월 정례회의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 연준이 공개한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 동안 강조했던 11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또한 당시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실 FOMC는 금리 인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FOMC 위원들은 오히려 인플루에이션이 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조치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더 많은 조치엔 통화 긴축도 포함됩니다. 이들 위원들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 등과 같은 데이터들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돌아갈 때까지 정책을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연준은 금리와 경제에 대한 새로운 세부 전망을 발표하는 연준의 오는 12월 12, 13일 이틀간에 열리는 다음 FOMC 정례회의에서 보다 더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의사록은 전했습니다. 연준은 또한 지난 3분기 4.9%의 증가일보인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4분기 들어 눈에 띄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FOMC 의사록에서 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일단 뉴욕 월가에선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내년 5월쯤 돼야 금리를 인할 가능성을 약 60%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땡스기빙데이 연휴가 시작됩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연휴, 즉 땡스기빙데이가 오면요.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가족잔치를 연다라는 것이 바로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외로이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기 때문인데요.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고립감과 외로움은 미국 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한 스타트업이 사격클럽을 통해 팬데믹 이후 더욱 심화된 외로움과 고립감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어 정리해드립니다. 영국 가디언즈에 따르면 그라운드 플로우라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소셜클럽, 다른 회원 전용 클럽과 달리 베타적이지 않고 커뮤니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북가주 베이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해 곧 LA 지역에도 그 지저물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북가주 베이 지역에 위치한 이곳 그라운드 플로우 클럽 회원들이 되면 회의실이나 전화부스 등 업무 공부하는 물론 체력 단련실, 명상 수업, 사결을 위한 공간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회원 주도의 관심사 관련 활동과 공예 관련 워크숍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아이들의 방과 후 학교와 같은 형식의 30살 이상 성인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라운드 플로우 공동 창업자인 저메인 이재시는 30살 이상 연령대가 되면 항상 생기는 문제가 있다며 예배나 대학, 사무실이나 학교 등 커뮤니티를 형성하던 기관을 하나씩 잃기 시작하고 20대를 벗어나는 순간 마치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처럼 느낀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그라운드 플로우라는 이 사격 클럽은 지원자들에게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전혀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클럽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3개 지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거의 천여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또 LA 한인타운 바로 옆 에코파크 인근에 곧 문을 열게 될 그라운드 플로우에는 이미 2천 명이 넘는 회원 대기자 명단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한 달에 200달러씩을 받고 있는 회원료를 고려한다면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있다는 그 현실을 보여준다고 가이드 연지는 전했습니다. 하여튼 미국 인구조사국이 지난 6월 발표한 202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가정의 4분의 1 이상 27.6%가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1940년 7.7%에 비해 3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지난해에는 미국 성인의 약 절반이 외로움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외로움과 고립감이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건강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두 배나 높고 심장병이나 뇌졸증, 치매나 조기 사망의 위험 또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관련해 의학계는 사회적 관계를 제건하는 것이 미국 공중보건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과 지역사회, 기관들이 사람들 간의 연결과 건전한 관계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